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님 먼저 개인기 보여드립니다 이분 추임새 성대모사를 보여줍니다 아 추임새? 추임새? 주차장님 준비되셨으면 자 첫 번째 인물 나갑니다 네 유예진씨 유예진씨 포인트를 되게 잘 잡는다 잘합니다 자 다음 차수근씨 어 차수근씨 말 한마디 없이 웃기네 뭐 하여튼 이런걸 따라하지 마지막 장혜영 오 오늘 와 여기까지입니다 유영석씨 기립박수 유영석씨 유영석씨 이런거 좋아하시거든요 취향저격입니다 하는거 보니까 약간 틴탑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분 necess Yin 왜냐면 데뷔한 3,4년째 저런 계기로 뽑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. 많이 어려워요. 한 틴탑 정도로 저는.